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사랑의 트위스트 무대를 통해 춤신추멍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탑6의 선물 특집으로 꾸며져 미스터트롯 때의 경연을 재현했는데요. 이날 임영웅씨는 미스터트롯 전에도 춤이 안 돼서 흥나는 무대를 해본 적이 없었다며 미스터트롯 전에 그래도 춤을 췄던 전국민이 다 출 수 있는 사랑의 트위스트 그것도 무대여서 약간 바꿨다. 춤도 아니라 동작이었는데 워낙 안 움직이니까 춤으로 봐주더라 라고 사랑의 트위스트를 춤과 함께 선보이겠다고 하여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임영웅씨는 무대 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심장이 뛰고 그때랑 기분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임영웅씨는 목소리를 떨며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임영웅씨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모두를 의아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임영웅씨는 갑자기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망치 춤의 문화 끝까지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임영웅씨는 앞으로는 춤을 많이 춰서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애절한 감성이 가슴 뭉클 감동을 안기는 홍랑 무대 영상이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공개된 임영웅 홍랑 뽕숭아악당 클린 버전 영상은 지난 9월 13일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영상에는 2020년 12월 9일에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의 숨트명 코너에서 임영웅씨가 선보인 민수연씨의 홍랑 무대가 담겨 있습니다. 홍랑 조선선조 시절 함경도 기생으로 문인이며 시인인데요. 임영웅씨는 홍랑의 애절한 정서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탄생시키며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고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홍랑의 원가창자 민수연씨는 임영웅씨의 무명 시절 친구이자 미스터트롯에 함께 도전했던 동료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영웅씨의 친구를 생각하는 의리 역시 돋보인 무대였는데요. 임영웅씨의 홍랑 무대는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9월 13일 기준 624만 뷰를 넘어서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가온차트 소셜차트 전체의 탑5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가온차트 38주차 소셜차트 탑5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37주차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남자 솔로 가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가온 소셜차트는 유튜브, 틱톡, 브이라이브 뮤비, 마이셀럽스 등 소셜미디어 인기도를 종합한 차트인데요. 임영웅씨는 넘사벽인, 무대를 뒤집어 놓는, 저력을 발휘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뜨거운 환호를 받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마이셀럽스 매력히 토크로 꼽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임영웅씨의 매력으로는 믿다, 센스, 올바르다가 내적 매력으로 멋있다, 잘생기다, 귀엽다가 외적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임영웅씨는 글로벌 톱 아이돌 속에서 눈부신 존재감을 빛내며 소셜킹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가 26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를 이어가며 랭킹왕 면모를 빛났는데요. 임영웅씨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9월 3주차 평점 랭킹에서 61만 5,367표를 입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6주 연속 1위 기록을 썼는데요. 임영웅씨는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59,402개를 받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